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관동별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붕당정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대립 그리고 그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대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렬히 모반사건과 그리고 정철이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관동별곡에 있었던 정철이란 사람이 얼마나 이제 기초곡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고 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구마를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보이게 될 건데 그날의 기억 1592년 임진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는 임진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임진년에 일어났던 전쟁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고 불리는데 명나라, 여진족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개입이 되었던 그리고 큰 영향을 미쳤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관련된 사전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칠판에다가 글씨로 쓸 겁니다. 지도를 한 장 그릴 건데 왜 지도를 그리냐고요? 그냥 지도가 그리고 싶어서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우리 땅, 대마도, 우리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명나라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명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자고요. 명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명나라에 10살,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만력재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합니다. 때는 1572년도가 됩니다. 연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신종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만력재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만력재가 즉위할 때 나이가 고작 10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만력재를 보필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거정이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 건 역시 즉위했던 1572년도입니다. 그런데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청념결백을 주장하고 여기 있는 왕을 좀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만력재는 장거정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력재는 신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신종 입장에서는 장거정을 경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공경하고 존경하지만 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죠. 청년결백한 개혁을 잘 실시했고요. 일초편법 등등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개혁을 실시합니다. 만력중흥이라 불릴 정도로 국력이 굉장히 세졌으나 10년 뒤에 1582년에 죽어요. 장거정이 죽고 나서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장거정이 왕한테는 청년결백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죽고 나서 보니까 재산을 이만큼 모아 놓은 거야. 아니 신종이었던 만력재 입장에서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됐는데 자신의 스승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떡하지 걱정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스승이 그렇게 나한테는 청년결백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부정축제를 했어? 가족들 싹 다 죽여. 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정치 안 합니다. 손 놔요. 약 30여 년 동안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뭔가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멈췄다는 소리야. 이때부터 명나라 급속도로 쇄악해지기 시작하죠. 다음 그리고 그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복속되어 있었던 여진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보고 갈 건데 여진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건주여진, 해설여진 그리고 야인여진 이런 식으로 많은 부족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주여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루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루아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한 15살? 이제 중학생쯤 됐을 그 무렵에 이 여진족 내부에 있던 분열이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이제 반란 아닌 반란이 일어나면서 소유사태가 일어나니까 명나라 편에 가담하게 되면서 그 여진족들을 토발하게 됩니다. 즉 누루아치는 여진족이었지만 명나라 편에 들어서 이렇게 토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루아치의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죽어요.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지 누루아치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협조했는데 자신의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죽었네 복수심에 불타겠지. 명나라 쟤네들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명나라 힘이 워낙 셌고 여진족의 힘이 약했다 보니까 누루아치가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만주는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볼 건데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에 볼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을 보러 가겠습니다. 일본은 제가 PT로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게 1467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센코쿠 시대 온인의 난이 끝나게 된 시대부터 센코쿠 시대라고 불리고요. 그 센코쿠 시대 때 1543년 조총을 수입하게 되었고 조총을 수입해서 조총을 가지고 잘 운영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야. 그래서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칼의 시대죠. 사무라이들의 시대예요. 사무라이들이 이러면서 막 칼싸움하고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의 시기가 무려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전투력은 상승할 거고요. 지휘 간의 능력은 올라갈 거고요. 전법들은 개량될 거고요. 무기도 개량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조총을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한 이후에 굉장히 잘 개량을 해서 이 조총 부대를 잘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운영했던 조총 부대를 데리고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가시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나가시노 전투에서 조총 부대는 기마부대를 싹 다 물리치면서 끝내 통일을 목전에 뒀죠. 근데 그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 다시 또 전국시대는 혼란의 시기로 넘어갈 뻔했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하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 자신의 뭐랄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죠. 모시는 사람의 배신을 했던 그 신하를 싹 다 죽여버리고 전국시대에 통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을 하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결국에는 1590년에 통일을 하게 될 건데 통일하기 직전에 통일을 거의 다 이뤘을 때 조선에게 사절을 요구합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조선의 이제 왕의 입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1589년입니다. 1589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절단 이름 뭐였니? 야스티로란 사람이 있어요. 야스티로란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야스티로가 굉장히 징비력에 따르면 거만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연회를 열어줄 거 아닙니까? 연회를 열어주고 뭔가 먹을 것도 주고 술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야스티로가 갑자기 에이 조선지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쓱쓱하더니 후추를 몇 개 던진 거야. 후추를 몇 개 던졌는데 그 당시 후추는 큰 돈이 되는 향신료였습니다. 그것을 봤던 연주하던 악공들과 기생들이 전부 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엄청 가져가는 거죠. 난장판이 된 거지. 그 모습을 바라봤던 야스티로가 너희 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기강이 물러났는데 어찌 망하지 않고서야 베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건방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왕이 입조해. 아니 사신보네. 라고 보낸 거죠. 사절단 보네. 우리 관백이라고 하는 도요투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해 통일을 앞두고 있으니 사신보네에서 빨리 인사하러 와. 라고 요구했을 때 조선에서는 핑계를 대죠. 바닷길을 몰라서 못 가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던 야스티로를 도요투미 히데요시는 바로 죽여버리죠. 그런 시대였어요. 다 죽여버린 시대. 그래서 야스티로가 죽고 나서 도요투미 히데요시가 안되겠다. 야 대마도. 대마도주 나와. 해서 소요시토시라고 하는 대마도주와 겐소라고 하는 스님을 이제 조선의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대마도 지도를 왜 가지고 왔냐면 대마도라는 나라는 일단 우리나라랑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일본보다 우리랑 훨씬 더 가까웠고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대마도 같은 섬은 실제 산지가 많고요. 밭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안됩니다. 먹을 게 항상 부족하단 말이지. 조선과 교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 나라야? 나라? 그 섬이 대마도였어요. 대마도주였던 소요시토시 같은 경우는 실제 조선에다가 뭔가 밑보이게 되면 교역에 끊기게 되고 자기 목이 날라가게 생겼으니 이 도요투미 히데요시의 요구사항을 조금 순화시켜서 도요투미는 분명히 야 조선 왕보고 나한테 입조하라 그래. 와가지고 나한테 내 앞에 인사하라 그래. 라고 보냈는데 그걸 바꾸죠.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 조선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길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저와 함께 통신사를 좀 보내주시지요. 라고 사절단을 요청합니다. 이 소요시토시의 노력과 갠소의 노력으로 인해서 물론 대마도에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즉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협조했던 우리나라 배신자들 잡아다가 얘네들이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1590년이야. 그래서 1590년 우리나라가 동인과 서인의 한 사람씩 김성일과 황윤길께서 김성일과 황윤길을 보내게 되죠. 통신사로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일본에 보내서 1590년에 도요투미는 이대요시를 만나러 갔는데 도요투미는 이대요시는 그 시간에 관동지역에 아직 진압하지 못했던 그런 다이묘들을 진압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해서 도요투미는 이대요시를 만나러 3개월이 걸쳐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3개월 반 정도 기다려서 11월이 돼서야 간신히 도요투미는 이대요시를 만난 거죠. 그런데 도요투미는 이대요시가 딱 보고 나서 서로 입장차가 좀 달랐던 것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야 도요투미 너 정국시대 통일한다며 축하해 이런 거였고 도요투미는 이대요시 입장에서는 사절단이 왔구나 조선이 나한테 항복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다르죠 입장이. 그런 과정에서 이 도요투미는 이대요시가 얼마나 무례했냐면 사절단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연애를 베풀어주고 뭔가 좀 잘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접도 형편없었고 3개월 동안 기다리게 했고 그 기다리고 이제 만나려고 했더니 자기 꼬맹이 아들을 데려와요. 이제 막 3살이 될까 말까 했던 그 3살짜리 꼬맹이를 데려와서 어이쿠 했는데 그 아들놈이가 여기다가 오줌을 싼단 말이야. 도요투미 침이 하친가 뭐 그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오줌을 샀어요. 아이쿠 오줌 싸네 이러면서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오고 이런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던 게 도요투미 히데요시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낮게 보고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김성일과 황윤길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눈 결과 도요투미 히데요시가 우리 김성일이랑 황윤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나라 정벌하러 갈 거다. 즉 사람의 인생이 100년이 채 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한평생을 살면서 이 좁은 일본 열대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나는 대륙을 정벌하러 갈 테는 야 조선 길 비켜 죽어라. 길을 앞장 서거라. 너네 조선과 우리 일본이 연합해가지고 명란을 치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성일과 황윤길이 돌아오는 길에 이걸 선조한테 보고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보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 동인과 서인에 즉 서인에 있었던 누구 황윤길 그리고 동인에 있었던 김성일 그래서 황윤길이 이제 김성일이 부사였고 황윤길을 뭐라고 하죠? 그거보다 위에 있는 뭐라고 하지? 암튼 뭐 그랬다. 그래서 황윤길이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짱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김성일이었는데 선조가 물어봤겠죠.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자네가 봤을 때는 어떻든가 자네가 봤을 때는 어떻든가 물어봤겠지. 도요트 미디어시가 과연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있었던 황윤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도요트 미디어시을 만나보니 모 외모는 굉장히 왜소하고 비루하며 못생겼어요. 그리고 좀 별로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병선들을 축조하는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일본은 우리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고 이 모습을 바라봤던 김성일이 갑자기 거기서 아니 무슨 소리요? 자 여기서는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니까 동인에서는 무슨 소리요? 아니 지금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힌단 말입니까? 저들이 아무리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한들 쟤들이 쳐들어와봤자 왜구 아닙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전쟁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건 김성일 아니다. 전쟁 대비해야 된다. 서인 아니다. 전쟁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 동인 이렇게 해서 붕당정치의 패해 속에서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대립하게 됐던 게 1591년 1590년, 91년 이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정열이 모반 사건이 1589년이죠. 그리고 나서 정철의 건조의 사건이 1591년 아닙니까? 그 무렵이란 이야기지. 즉 한참 감정이 안 좋을 때 둘이 의견이 갈리게 되니 서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자 서인과 전쟁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동인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 당시엔 동인이 훨씬 더 힘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동인 쪽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전쟁 준비를 안 했다라고 보는 건 좀 비약이고 실질적으로 조선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선조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신립장군을 파견해가지고 실제 성곽도 다시 정비하게끔 하고요. 경상도 지역도 다시 한번 성곽을 보수하게끔 하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 붕당정추룩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보셨죠? 둘로 나뉘게 됩니다.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외적이랑 맞서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지 다음, 군역이 굉장히 문란했는데 이 군역의 문란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캐스트는 아니니까 살짝만 보면은 대립제, 반군수포제가 유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임진왜란은 조선이 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털털 털린 거야. 아니야, 대비는 했어요. 다만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역 제도라고 하는 게 실제 대립제랑 반군수포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간단히만 설명하면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요. 군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뭐하고 싶어? 난 돈 내고 안 가고 싶은 거야. 가난한 사람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런 거잖아. 근데 조선이란 나라의 군사 제도는 이랬습니다. 돈 많아? 그럼 돈 많은 사람 너 군대 끌고 가. 돈이 많은 사람은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군대 가는 동안에 이제 그 보인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받쳐야 되는 거야. 즉 부자들은 군대에 끌려가고요. 부자들이 없어진 곳을 가난한 사람들이 돈으로 메꾸는 희한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제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군대 가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몰래 뒷돈 주면서 대신 세워서 보냈던 대립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대립제. 다음, 반군수포제 지방관리들한테 나 좀 빼줘. 이만큼 돈 줄게. 돈을 주고 나서 군대를 안 가게 되고 그 관리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리 와. 너 돈 필요하지? 너 이리 와. 너 대신 가. 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군역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 군적수포제가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 지방관리들에게 사사롭게 주던 거를 이제 국가 제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 야 너네끼리 주고받지 말고 국가한테 내고. 우리 국가가 군포를 거둬서 군인을 사면 되는 거잖아. 자, 문제는? 군인들을 산다는 이야기는 용병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돈 주고 군인을 고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저는 포병을 나왔어요. 해병대에서 18테크1 전포를 나왔습니다. 그럼 병과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그 주특기라고 하는 그 병과에서 내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한 다음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그 훈련 방식대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군적수포제가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뭔가 군대는 모였어. 야, 다 모여봐. 모여봐. 어, 편제를 해야 되잖아. 자, 너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너는 척후병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편제를 해야 되는데 편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도 다르고요.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고요. 돈 벌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데 뭐가 됩니까? 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자, 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옆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들어가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었다. 즉, 기초적인 군사훈련 말고 주특기 훈련이라 불렸던 전문적인 어떤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진관체제에서 재승강렬체로 바뀌게 되는데 진관체제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관체제는 각 지역마다 환공포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형을 나누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이 그 지역만 지키면 돼. 즉, 여기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 시민들은 서울만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특기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편제가 가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이 쳐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만 단점이 있지. 뭐, 엄청난 양의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기 뚫리고 여기 뚫리고 각계격파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우리 재승강렬체제로 바꾸자가 된 건데 이 재승강렬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군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읍니다. 이리로 모여. 야, 전쟁 났어. 빨리 모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하고 여기에서 싹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자, 좀 나누자. 얘들아, 너네. 야, 너네는 포병하고 너네 뭐하고 뭐하고 그때서야 편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군대가 대규모 병력까지 싸우는 거죠. 자, 재승강렬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병력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은 한 번 치면 게임 끝입니다. 그쵸? 여기서 한 번 깨졌어. 그럼 다른 데는 군대가 없는 거잖아. 근데 임진왜란의 인원을 그 당시는 재승강렬체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최후, 최후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정규 군대가 모였다고 하는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가 이런 재승강렬체제의 단점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던 그 당시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한다면 평화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200년 동안 큰 외침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산포외랑부터 해서 을묘외변, 무슨외변 이렇게 다 일어나긴 하지만 큰 전면전이 없었던 거죠. 지방에서 그냥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소유사태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지휘 간의 능력은 떨어지고요. 무기는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게 개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그저 자기 밥그릇 싸움하느라 바쁜 상황이었다. 그럴 때 이제 무기를 비교해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군이 주로 쓰는 무기는 칼입니다. 일본은 칼의 문화가 발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칼을 쓰고 있었어요. 사무라이들이 이제 칼을 갖다가 이야! 이렇게 베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검이라든가 CR이라고 불렸던 이런 큰 긴 창 같은 걸 잘 썼습니다. 이거 왜냐면 기마부대랑 싸울 때 말들이 달려보면 말을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창이 길어야겠지. 그래서 이런 기마부대랑 싸울 수 있는 이런 긴 창도 있었다. 그리고 이 긴 창을 가지고 잘 싸웠어요. 그 당시 일본의 군사력만 따지고 보면 일본은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전투력은 맞습니다. 왜요?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투력이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실전 경험의 백전 노장들이 투두룩 빽빽한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도요토미 히디오시가 천전포고 하듯이 우리나라한테 야, 앞장서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서는 야, 우리 또 임진왜란 참전할 거야. 야, 우리 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고 이런 걸 시켜도 우리도 혼내줄 거야. 태국이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참전한다고 했어요. 그때 명나라가 아휴, 됐어. 나 명나라만 있어도 괜찮아. 하고 이제 참전을 하지 않게끔 한 거지. 그 정도로 일본이 자신감이 엄청났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의 전투력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판이었지만 우리나라도 기본 딱 이게 있잖아요. 활을 잘 쏘잖아. 우리나라 활, 몽골, 그리고 영국입니다. 조그만해요. 근데 사거리는 가장 깁니다. 300m 넘게 나가고요. 실제 영국이나 몽골의 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활을 잘 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보세요. 양궁 다 우리가 휩쓸잖아요. 원래 우린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우리 민족은요. 활을 굉장히 잘 쐈고요. 실제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죠. 애기쌀을 쏘는 장면이고. 다음. 화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고려, 말, 조선, 초 외구들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외구들이 쳐들어올 때 외구, 즉 일본 해적들이야. 걔네들은 빠르게 와가지고 물자 뺏어간 다음에 빠르게 도망가야 돼. 근접전을 해서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모두게끔 멀리서부터 피슉, 뻥 하고 쏠 수 있는 포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해서 가장 큰 규모를 당했던 천자총통이 대표적이고요. 천자총통. 그래서 천지현황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황, 현자총통 황자총통 개인화기라고 했던 승자총통도 있긴 한데 많이 쓰진 않았고 천지현황 이런 식으로 대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천자총통 말고 신기전도 있었죠. 방사포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화살 즉 화약이 이렇게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기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맞춰서 죽인다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일본 놈들이 좀 깜짝 놀랐겠죠. 왜냐? 일본인들은 조총을 가지고 빵야 한 다음에 일본에 한 발씩 쏘거든 한 다음에 빵 쏘고 빵 이렇게 쏘는데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비격 진천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뭔가 볼링공 같이 생겼잖아요. 뭔가 구멍이 뚫려있고 뭘 넣고 뚜껑을 닫는 것 같은데 퓽 뻥 뚱뚱뚱뚱뚱 굴러갈 거 아니야? 굴러가고 나서 볼링공 같은 게 굴러오니까 일본 놈들이 나한테 그래? 나한테 쓸까? 빵! 시한폭탄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뭐랄까 시간을 두드려줘서 시한폭탄을 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비격 진천례가 넘어가가지고 일본 한가운데서 일본 적진 한가운데서 빵! 하고 터지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우리의 비장의 무기 비격 진천례 실제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에서도 비격 진천례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되면서 일본 놈들이 겁을 집어먹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를 비교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1592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당시 선봉대장 고니시 유키나카 1만 8천여 명 다음 2군의 가투 기요마사가 약 2만 2천여 명 3군의 구로다 나가마사가 약 1만여 명 그리고 기타 굉장히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유명한 장군들 와키자카야스와루 그리고 구로다 미치후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화로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총해서 약 15만에서 17만여 명이 되는 일본군이 1592년 4월 14일 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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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